아웃도어본부닷컴 제주도아웃도어본부닷컴입니다 제주도아웃도어본부닷컴에서는 다양한 등산용품 캠핑용품 행사용품들을 대여 렌탈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무인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필요하신 물품들을 대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는 이런 헤어 이어 밴드 이런것들 귀와 땀을 이렇게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겨울에 추위로부터 귀와 몸의 열을 머리로 빠져나가는 열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이어 밴드 요런것들도 아주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등산용품을 대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십시오